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문 전 대통령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야당은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되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직접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김재원 최고위원은 적폐청산 광풍과 국정농단죄를 뒤집어 씌웠던 돌이 날아갈 거라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 날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라는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SNS에 올리자 이를 겨냥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며 김건희 여사 수사와의 형평성을 문제삼아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생과 국민의 생명은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보복에만 혈안이 된 괴이하고 악랄한 정권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예외입니다. 또 당 차원에선 전 정부를 향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대책 기구를 띄워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문 전 대통령과 가족에게 제2의 논두렁식의 공세가 시작될 거란 예고라며 선택적 과잉 범죄화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8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앞서 한 차례 미뤄졌던 일정을 조정한 거란 설명인데 검찰 수사와 관련한 대화도 오갈 걸로 관측됩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다혜 씨 수사에 관한 질문에 검찰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보복 수사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윤솔입니다. 연합뉴스